그래서 24 이제 C단계 끝났어? 다음부터 D단계 할거구요 다음달에 D단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했던거 복습할거에요 알겠습니까? 자 그래서 일단 24 아까 열심히 하는거 봤구요 어떻게 봤어요? 이거 앉아서 화도해 다 보이죠? 자 그래서 I like milk 자 하나씩 하자 자 이거 하나하나야 한 토막씩 하는거야 그래서 뭐? I like milk 그 다음 잘못 눌렀네 잠깐만요 Do you like milk? 자 그래서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는 뭐였고 I like milk였고 그 다음에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는? I like milk Do you like milk?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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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라이크의 뜻은? Like 좋아하다 좋아하다 여기 두가 숨어있다 그렇죠 무슨 시니까? 하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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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에 뭐가 숨어있다? You 두가 숨어있는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우유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거 없이 You like milk 하면 이거 물음표 아니고 이렇게 돼야지 You like milk의 뜻은? 너는 우유를 좋아한다지?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우유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? 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수를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Do you like는 너는 좋아하니? 너는 좋아하니는 뭐하는 말이니까 묻는 말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 그 그 You하고 This panel You like 잖아요 응 아니 그 You like 너는 좋아한다요? 응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한다 Do you like milk?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Yes I do Yes I do 그렇죠 넌 우유를 좋아하니?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? Yes I do 그렇죠 Yes I do 라고 그러죠 Yes I do 자 그럼 Yes I do 왜 너는 우유를 좋아하니? 에 대해서 그래 나는 좋아한다 가 되는지 따져보면 Do가 대신 온거야 Do가 뭐 대신 왔어? Do가 국한지 I like 그렇지 그렇지 Yes I Yes Do가 뭐 대신 왔다고 Yes I Do I do I do 그러니까 Do는 숨어 있기도 하고 대신 오기도 하는 거야 됐습니까 Like Like milk 대신 온다고? 그렇죠 Like milk 대신 온거야 우유를 좋아한 그래 나는 그렇다 이 말은 Yes I like milk 그러니까 이게 오면 얘는 없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 우유 좋아하니? 라고 물었는데 우유를 좋아한다고 대답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얘는 대신 왔는데 원래 애가 왔으니까 얘는 사라지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때? 얘하고 얘하고 어때? I like milk 똑같죠 네 그렇습니까?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계속 난 샐라 I like salad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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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I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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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salad, too I like salad, too I like salad, too I like salad, too 이번에는 넌 초콜릿 좋아하니는 뭐였어요. 그렇죠. do you like 몇 가지 소리가? 초. call. lit. 너 초콜릿 좋아하니? do you like chocolate? 했는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? no, I don't. 뒤에 뭐가 생겼을까? no, I don't like chocolate이 생략된 거예요. no, I don't 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. do you로 물으면 yes, I do로 대답하는지 아니면 no, I don't로 대답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오, 열심히 했더니 금방 끝나네. 됐습니까? 그러면 이번엔 단어 카드 살펴보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. 오케이. 그래서 넌 좋아한다. you like. you like. 너 생선 좋아하잖아. you like fish. you like fish. you like fish. you like fish. sh가 C 된다는 거 그 색도 까먹었나요? 아니요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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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적으면 될까?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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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얼음이고 그다음에. o. Sans.AMC, Charles. O. I. E. I. I. C, C, E. I. I. I.I. S, E. I.I. I. Das. 알사 wb. 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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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, I. V. I. Iungen worse old no. 이 애가 뭐 됐어? 이 애가 이 이 됐죠. 그럼 얘는 뭐야? 아..아..아..아이스크림 아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만 소리가 리죠. 리 리 아이스크림 얘는 림 이렇게 하니까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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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아이스크림도 원하니 도 유 도 유 도 유 뭐 도 유 원 도 유 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asil 라이크 하다시죠 셀러드 clic 세아럽 다음 너 생선 좋아하냐 난 내 자신이 좋아 나 자신이 좋아 나 자신이 좋아 그럼? 샐러드 그래서 I want a salad and a pizza 다음 그렇지 내가 내 자신이 좋아하는 건가? I like math myself my 몰라? myself 또 안 본다 또 안 보고 엉덩한데 보고 있다 self 보고 있다고? 엉덩한데 보고 있는 거 내가 보면서 얘기했는데 Do I like 오케이 초콜릿 어떻게 쓸까 얜 치즈 초가 아니고 이래야 초지 초 좋아 오 초코네 여기까지 초코릿 리트 리트만 조심하면 돼 레이트가 아니고 초콜릿이 안 돼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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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I 이거 글자가 있었는데 기억할 때 K 이 갓에 Q 들어가고 있어 오케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I I I made I made 초콜릿 초콜릿 K K K R for for my my mom's my mom's my par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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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오케이 우유는 milk milk 오케이 그래서 뭐? 우유 ad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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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lk add mean add milk add milk 해주세요 이런거야 이건 A A A A AUS E А D A D E 때고 D 다 뒷붙여서 add Milk And and star well 더블유가 뭐 되 temptation ? w w가 무슨소리냈냐고 u e는 a 합시니까 well well okay 그 다음에 주스 어떻게 쓸까 G A J 주스 주스 아이가 소리 안나고 U가 U 됐고 주 주스 근데 단전에 주스일 때 E하고 C I하고 C하고 E를 아이스 아이스 신선한 과일주스는 비타민으로 가득하다 어 프레쉬 프루트 프루트 주스 풀 바이터민 바이터민 바이터 민 바이터 바이터민 바이터민 풀 우울 풀 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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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루트 프레쉬 프루트 안한다 don't 좋아하지 않는다 don't like 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t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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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like him they don't like him 잘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펜